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원조 트롯 경연 프로그램이라고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하고 나온 미스터트롯 시즌2. 하지만 그러한 야심찬 선언에 비해 지난 데스매치를 통해 불공정 논란과 역차별 논란의 정점을 찍어 많은 대중들로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심사로 인해 억울하게 데스매치에 떨어지게 되신 가수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진짜 오리지널 트로트 프로그램인 만큼 적어도 공정한 심사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던 대중들에게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시즌2 제작진은 믿고 시청하고 있던 대중들의 뒤통수를 말 그대로 찍어버렸습니다. 공정은 엿바꿔 먹었는지 온갖 역차별과 편파판정으로 가득한 무대가 이어졌고 그 부조리함은 지난 회차에서 박서진님의 억울한 탈락으로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훈아형이 면밀히 조사해본 바로 지금 이미 박서진님의 탈락으로 인해 분노한 시청자들로 인한 후폭풍이 미스터트롯 시즌2를 그대로 강타해 시청자 온라인 응원 투표가 말 그대로 작살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여파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또 미스터트롯 시즌2와 TV조선이 입게 될 추가적인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울하게 떨어졌지만 그 중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수를 뽑으라면 단연 박서진님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누구보다 방송에 가장 큰 기여를 했음에도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만 잔뜩 덮어씌워진 채 탈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님이 방송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미스터트롯 시즌2 1주차 국민 응원 투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주차 총 응원 투표 수는 171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박서진님이 1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10만이 넘는 댓글을 살펴보면 박서진님을 향한 댓글이 대부분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서 박서진님을 제외한 미스터트롯 시즌2 출연자들의 모든 팬덤을 모으더라도 박서진님의 팬덤을 이길 수 없는 것만으로 봐도 얼마나 박서진님의 이름값이 흥행에 큰 영향을 미쳤을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서진님의 명성과 인지도로 미스터트롯 시즌2가 불타는 트롯맨을 시청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큰 덕을 보았음에도 박서진님에게 미스터트롯 시즌2가 돌려준 것은 역차별과 편파판정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마스터 장윤정님의 소속사 초록배 멘터에 소속되어 있는 박지현님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비춰주려고 한 번이라도 더 조명해보려고 기를 쓰고 있지만 막상 인기투표 1위를 2주간 놓치지 않았던 박서진님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안 보여주려고 한 번이라도 덜 조명하려고 기를 쓰고 숨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팀미션에서는 전통 트로트가 어울릴 박서진님 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댄스곡을 주는가 하면 박서진님에게 몸치 이미지로 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미지와 소리가 너무 작았다고 노래도 못 부르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덮어 씌우기도 했죠. 박서진님이 당한 온갖 부조리한 편집과 역차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해당 영상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차별 가득한 편집에도 미스터트롯 시즌2는 어찌된 일인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역차별을 하던 편파 판정을 하던 방송이 그냥 재미있어서 상승했을까요? 아닙니다. 시청률이 상승했던 이유는 그렇게 역차별하는 방송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지난 세월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을 거쳐오며 TV조선과 쌓인 신뢰가 은연중 깔려있었고 이번 회차에서는 좀 제대로 박서진님의 모습을 보여주겠지 비단 박서진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능 넘치는 가수들의 모습들도 이제는 좀 제대로 조명해 주겠지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시청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상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토사구팽이라고 하던가요?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다가 데스매치에 올라오니 이제 필요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로 심사위원회 귀가 썩은 게 아닌가 싶은 판정으로 끝끝내 박서진님을 탈락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루머로, 찌라시로, 스포일러로 박서진 탈락설이 돌 때는 대부분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내용이 방영되고 나서 그 루머와 찌라시와 스포일러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시청자들이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시즌2에게 느낀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여론에 박서진 팬들만 유독 난리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구의 신으로 대한민국에 크게 이름을 알리고 팬층도 짱짱한 박서진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떨어뜨리는데 인지도도 없고 믿을만한 백도 없고 팬층도 약한 가수들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심사와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제작진의 입맛대로 결과는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서진님의 팬이 아닌 분들도 한마음으로 이 일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 제작진과 TV조선에 대한 신뢰도가 말 그대로 작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시즌2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대가는 대중들의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경연 프로그램의 인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률과 국민응원 투표입니다. 시청률이야 다가오는 목요일이 지나봐야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지만 5주차 국민응원 투표는 이제 절반이 지나고 월, 화, 수, 3일 남짓 남았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투표수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1주차 총 투표수는 171만 표와 약 10만 개의 댓글 수를 기록했으며 2주차 총 투표수는 168만 표와 11만 개의 댓글을 기록했습니다. 3주차 총 투표수는 무려 225만 표와 11만 개의 댓글을 4주차에서는 256만 표와 11만 개의 댓글로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진님의 최종 탈락이 결정된 4주차 이후 5주차 투표현황은 이렇습니다. 총 투표수 139만 표에 3만 개가량 댓글이 달려있는데요. 본래의 흐름이었다면 300만 표를 넘겨야 할 이 시기에 3일이 지나도 200만을 조금 넘는 표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응원 댓글 또한 늘 10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던 것에 비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3만 개밖에 안 되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 미스터트롯 시즌2와 TV조선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청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청자 응원 투표에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청률에 대해서도 상당한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도 시청률이 하락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시즌2 입장에서 그나마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라이벌 트로트 프로그램 mbn의 불타는 트롯맨으로 시청자들이 유입될 가능성 또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을 관측해 본 결과 TV조선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린 나머지 불타는 트롯맨을 응원해 주자 불타는 트롯맨 응원 투표에도 참가해 주고 본방송도 많이 봐줘서 TV조선 이기게 해주자 라는 여론이 불붙듯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이 대세로까지 확산되어질 것이라고는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타는 트롯맨 또한 공정성이나 특정 가수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과연 대중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불타는 트롯맨이 방영하는 화요일 이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트롯 무대를 볼 수 있었던 흥겨운 축제의 장이었을 미스터트롯 시즌2가 이러한 불공정 논란과 역차별 논란으로 화제거리가 되고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많은 대중들에게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 남은 경연에서라도 이러한 대다수 대중들이 불공정 의혹을 갖게 되는 진행과 연출 심사가 없이 마무리가 잘 이루어져서 원래 취지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의 탄생을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또 불타는 트롯맨 또한 미스터트롯 시즌2의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며 반면 교사 삼아 공정한 심사와 판단 연출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